경남 대학교 경남 대학교 1946년 이승만, 신익희, 김구 선생 등의 독립운동가 여러분들이 추측이 되어 독립조국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양성을 위한 염문으로 개교한 경남 대학교는 60여 년의 오랜 전통과 함께 지금의 명문사학으로 우뚝 자리하였습니다. 경남 대학교 진리, 자유, 창조의 교훈 아래 시대를 앞서는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며 더 큰 세상, 더 높은 꿈을 향하여 쉼없이 달려온 경남 대학교는 21세기가 요구하는 참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경남 대학교 내일의 젊은 인재들이 꿈을 키워가는 경남 대학교 군사학과 행정경찰학과 북한 대학원 등의 공일안보 분야와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등의 복지 봉사 분야 조선해양 IT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기계자동화공학부 등의 지역산업 연기 분야를 대학 특성어 분야로 선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경남 대학교는 현재 6개 단과대학과 6개 대학원 14개의 연구소와 더불어 다양하고 폭넓은 전공학과를 통해 학생들 모두가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한걸음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열정에 걸맞는 최고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생의 꿈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경남 대학교 한마장학, 입학성적 우수장학, 송동창의 장학 등 다양한 교내외 장학지도를 통해 연간 13,000명의 학생들에게 140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실업 해설을 위한 차별화된 취업 및 장업 프로그램이 각 단과대학의 성격에 맞게 다양한 주제로 운영되어 학생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중앙도서관과 한마생활관 8개 분과 60여 개 이르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 지원은 학생들 모두에게 즐거운 대학생활을 선사하려는 경남대학교의 배려입니다. 경남대학교 21세기 세계화와 지방화를 실천하는 경남대학교 현재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등 해외 유수대학들과의 학술 교류 협정으로 활발한 교류를 펼쳐가고 있는 경남대학교 특히 한마비전 2030 등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여 지역과 국가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경남대학교 21세기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해 꾸준한 발전과 도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향한 경남대학교의 끊임없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경남대학교는 교육이 강한 대학으로서 21세기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더 넓은 세계를 향한 여러분의 꿈과 열정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학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믿는 대학 세계 속의 경남대학교는 바로 여러분의 대학입니다. 열정과 목표가 있기에 더욱 뜨겁고 젊음과 도전이 있기에 더욱 빛나는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워가는 것 더 큰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한마의 정신으로 경남을 넘어 세계를 향해 달려갑니다. 더 큰 꿈과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진정한 힘이 되겠습니다. 교육이 강합니다. 교육이 강한대학 경남 대학교 겨우